어 여보 나 지금 당신 지시한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여보 큰일 났어 또 무슨 큰일 무섭게 이러다가 서초인 애가 먼저 둘째 낳겠어 그건 또 무슨 소리래 리안이 아빠가 아니 암튼 당신 내 촉 알지 이번엔 또 무슨 촉인데 서초인 애가 초신 한 청대 숨 떨다가 어디 한동안 우리 뒤통수 쳤어 보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더 분발해야 된다고 여보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봐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리안이 삼촌이랑 어머니까지 나서서 둘째 손주 생기면 자기네들이 키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서초인 애가 쪽수 확보 경쟁에서 먼저 선수를 치면 미쳐 진짜 끝이야 알았어 내가 더 분발해볼게 오우야 힘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봉 더 먹어야 되나?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